중간에 다시 병행시 계단 들어준께 문장 한 번도 안 태우는 거예요 현금이 안 태우잖아요 38번 태웠고 안전벌고기 안전벌고기 다 타고 먹었어 이쪽입니다 왜? 발르면 안 돼요? 의상 꺼주세요 알겠습니다 타면 안 되는 거야? 아니 타러 와야 돼 진짜 여기 이거 타요 이거 타요 이거 타요? 네 여기 지금 자리 확인해 주시고 가운데 탑승하실게요 안전벌고기 안전벌고기 오 무서워 현대판 하지말지 부탁지않아 응 쫄틀 쫄틀 저기 호수가 여태 있구나 응 와우 패러글라이딩 할 필요가 없는데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 겨울이라 여기다가 눈 깔아가지고 타고 내려는 거잖아 맞잖아 눈을 깔잖아 응 눈뿌려 그래 눈뿌려가지고 여기다가 응 여름에 이렇게 타는 거고 겨울 식장이잖아 맞아요 겨울에 내려가 응 네 네 뜨면 뜨면 되어지는데 여기 문제가 있나보지 무게에 아 그럴 리가 있나요 여기 그럼 이거 줄여야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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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식당은 저 앞에 있는 거 같은데 저기 호수 건너 farm som 와우 맛집은 우동대가 많아 여기는 맛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